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충동조절 장애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흔한 보복운전과 상습 절도는 물론 강력범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30대 여성이 옷을 골라 종이가방에 슬쩍 넣습니다. 이 여성은 80여 차례나 옷과 화장품을 훔쳐 고스란히 집에 보관했습니다. 왜 물건을 훔쳤냐고 보니까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해서 강박증세가 생겨서 충동장애, 공황장애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또 다른 의류매장. 한 남성이 옷을 훔쳐 도망치자 종업원이 그 뒤를 쫓습니다. 이 남성은 4년 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무려 1300여 점을 훔쳐 집에 모셔뒀습니다. 이들은 모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돈이 아닌 쾌락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충동조절장애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도벽 같은 지속적인 행태로 굳어지기도 하는 겁니다. 더 큰 문제는 충동조절장애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거는 얼루틸지 모르는 거죠. 어떤 경우는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묻힌 한 살인처럼 어떤 이런 엄청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자기조절 능력을 발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심성교육의 훈련이 하나로 스스로의 어떤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그게 개발되어... 개인의 문제를 이미 넘어선 충동조절장애 범죄들. 사회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 2 3 1